엔더프로의 어프로치 샷 레슨입니다.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죠? 네, 지금 49미터 정도 되는데요. 지금 여기서 얼핏 가도 왼쪽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약간 내려오는 언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라인이 살짝 슬라인스라인이에요. 2,3미터 왼쪽을 보고 공약을 할 예정입니다. 아, 예. 그러면 샷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. 오, 좋은 것 같은데요? 오, 스피니? 오, 그러니 서프트해서 그런지 바로 핀 옆에 붙었어요. 그죠? 네, 네. 예측을 하고 치워지는. 이렇게 보통 선수들이 예측을 하고 다 치는 거죠? 그렇죠. 그렇게 공약을 할 때 오른쪽이 떨어져야 오르막 파터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략을 할 거예요. 아, 역시 나은서 프로님은 어디가 달라도 좀 다른 게 확실히 티가 납니다. 좋은 팁 감사합니다.